인도에서 생겨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74개 나라에서 발견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0% 이상이나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가을부터 전세계가 델타 변이로 인해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주일 후로 예정됐던 전면 재개방을 한 달 더 연기했고 미국에서도 너무 빠르게 지금 재개방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보다 전면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인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일명 델타 변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계 74개 나라에서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74개 국가고 그 밖의 나라에서도 사실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래서 코로나19가 원래 우리가 코로나 하면 당연히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 생각하는데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대체해서 새로운 지배적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일간지 가디언도 델타 변이를 보도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확산을 주도할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에 빠르게 확산돼서 지금 미국 영국 중국 아프리카 스칸디나비아 환태평양 국가들 그러니까 전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74개 국가가 보면 전세계에 아주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우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어제 전 FDA 국장이 나와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스카커 거들리프 전 식품의약과 FDA 국장이 공개 경고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CBS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숫자 임팩션 된 사람들 숫자를 계속 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집계하는 숫자의 한 10% 정도는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다 이렇게 전 FDA 국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감염자가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특히 계속 지금 트렌드상으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사고로 봐도 미국에서 벌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전파된 것도 많지만 그 전파되는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스카크어 트리프전 FDA 국장은 지금 2주마다 2배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만간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배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변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약 60%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 데이터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 위험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올 가을쯤에 접어들면 미국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도 오늘부터 풀리 리오픈에 들어가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 벗어던지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이 되면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조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금방 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새로운 확산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큰 대확산이 한 두 번인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운 대확산이 온다면 3차 대확산인데 3차 대확산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지만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미국이 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개방을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지금 한 달을 연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미국도 그럴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살상률이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는 감염률도 높았지만 살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임팩션은 굉장히 세지는데 살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건 역시 백신의 덕이 아닌가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좀 있기 때문에 감염까지는 되지만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좋죠 당연하죠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내 몸에 어딘가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지금 전면 재개방을 한 달 늦춘다고요 그래서 영국이 당초에는 다음 주 월요일 21일 날 마지막 4단계 지금 영국은 단계적으로 재개방을 했거든요 지금 3단계까지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페이스4 그래서 마지막 4단계 전면 재개 마지막 4단계가 캘리포니아가 오늘 하는 것 같은 전면 재개방이죠 전면 재개방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음 주 월요일을 아주 대대적으로 축제의 날로 잡았어요 이름도 붙였습니다 프리덤데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찾는 날 프리덤데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프리덤데이로 선언하려고 했는데 그게 모두 지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확산세를 보이면서 모든 다음 주 일정을 백지화시켰고요 지금 인도 델타 변이가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 이중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B16172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이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전면 재개방을 추진하다가는 제3차 재확산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리스 전순 영국 총리가 LA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영국의 전면 재개방 일정을 7월 19일로 한 달을 미룬다는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의 전면 재개방은 한 달이 미뤄졌는데요 과연 다음 달에 7월 19일날 예정대로 전면 재개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이 한 달을 늦추는 걸 보면 미국도 어떻게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재개방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물론 미국은 백신 접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영국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국과 미국이 좀 굉장히 비슷해요 영국도 백신 접종 한창 하면서 이 정도면 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하면서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주요 수치들이 내려가니까 이 정도면 이제 재개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영국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단계적으로 재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3월 8일 등교 재개 등을 허용한 1차 재개방에 돌입했고요 또 같은 3월 29일에는 6인 6명까지 소규모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줬고 4월 12일날 각종 비필수 넌 에센셜 상점이나 문화운동 시설을 오픈해서 2단계로 재개방에 들어갔고요 5월 17일날 영화관, 호텔, 공연장, 경기장 등에 대한 3단계 재개방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모든 것을 푸는 마지막 4단계를 앞두고 있었던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은 대형 경기장에 최대 1만 명씩 지금 수용하고 있고요 결혼식, 장례식, 경조사에 30명까지 지금 참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개방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왔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부터 나저스타디움에 10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괜찮을런지 이렇게 해도 그냥 문제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이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달 후 지나고 두 달 후 지났을 때 상황이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계획이 완전히 델타 변이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그만큼 영국에서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관련해서 인도의 델타 변이가 영국에 상륙한 게 4월이었다고 합니다 4월에 상륙했으니까 이제 한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데 영국에서도 9일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서서 거틀리프 전 FDA 국장도 미국에서 지금 2주 동안 두 배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9일마다 지금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최근 신규 감염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영국은 완전히 지금 지배종이 바뀌었어요 영국은 최근에 감염되는 사람은 거의 다 인도 델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제 세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7,490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7,490명의 90%는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 1월 8일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7,800여 명이 나왔고 5월 3일에는 이게 1,614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간 겁니까 뭐 말도 못하게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5월 초만 해도 이제 끝났다 이제는 다 풀어도 된다 이런 안심을 했는데 4월에 유입된 인도 델타 변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5월 28일에 4,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5월 3일에 1,600명밖에 안 됐던 것이 5월 28일 그러니까 3주 지나고 나서 4,000명 선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것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해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급격히 올라간 겁니다 9일 동안 2배가 올라가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6월 들어서는 7,000명대까지 5월 말에 4,000명이었는데 지금 6월 중순인데 7,000명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쏘쏘한 상태 그래서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확산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살상률은 그렇게 지금 높지 않다 백신 덕이겠죠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만 그러나 감염돼서 몸이 얼마나 망가질지 알 수 없으니까 사망자가 줄어드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방역 최고 전문가들도 아주 우려하는 내용의 심각한 예측을 내놨어요 내놨어요 영국의 아주 저명한 방역 책임자입니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의 앤터니 코스텔로 세계보건연구소 소장인데요 영국 언론 네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영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지금 공식 발표되는 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영국 정부가 예정대로 완전한 전면 재개방에 나선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앤터니 코스텔로 세계보건연구소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한 달 안에 영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7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 재개방으로 가면 한 달 안으로 7천 명이 1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의 앤터니 코스텔로 소장이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의 앤드류 헤이워드 교수도 비슷한 전망인데요 델타 변이 확산세가 너무 지금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3차 대유행에 가까이 가고 있다 영국의 확산세가 최근 1, 2주 사이에 2배씩 지금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전순 연구총리는 전면 재개방을 9월 19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7월 19일 7월 1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리스 전순 연구총리는 7월 19일이 되면 반드시 재개방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국 국민들도 계속되는 셧다운에 좀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끝내라 끝내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리스 전순 총리도 다음 주 월요일로 이제 끝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달에 연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더 이상의 연기는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지금 앞서서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인도 델타 변이 확산세는 좀 굉장히 우려가 될 정도의 수준인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왜 이런 상황을 맞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영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층들은 거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영국에서는 대부분 젊은 층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잘 맞은 노년층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층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역시 백신을 많이 맞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영연방의 특성상 영국은 전 세계에 영연방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인들이 빈번하게 출입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입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미국도 지금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 통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검사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외인들의 출입국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영국이 접종 완료가 아직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 중에 50%에 못 미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접종 완료가 조금 좋긴 한데 한 52% 60%가 안 되죠 52에서 한 55% 완전 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완전 접종입니다 완전 접종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한 55% 내외 정도인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영국보다 약간은 사실 상황이 낫지만 그러나 아주 완전 접종이 집단 면역으로까지 갈 정도 수준에는 아직도 지금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국도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uncoverан Danke 고맙습니다 geheom employees 감사합니다.